부탁할게요. 네? 저요? 달라드를 갖고 싶으면 신나는 걸 들고 싶어요. 신나는 것 신나는 것 신나는 것 신나는 것 신나는 것 신나는 것 그죠? 달라드를 골라도 신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렇죠. 저희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. 저희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아 초능력 자식은요. 굉장합니다. 즉석으로. 어 혹시? 어 다영이가 보고싶다? 못마겠다. 난방 도영이요. 도에? 아 와 시작하세요 어? 아니요? 내가 따라가니까? 왜 친절을 눌러요? 아니요, 비스노라에 있는지 없는데 배우는거. 아, 비스노라에 있는지! 인기잖아! 인기 차트! 인기가 없나봐요. 사실은 6명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 앵이 어떻게 안 되죠? 아, 돈 부르시대요! 고기 싫어! 고기 싫어! 고기 싫어! 고기 싫어! 고기 싫어! 아아! 명을 부르니 어린 적의 부르는 자그러워! 다킬 수 있을 것 같던 시간을 자그러워! 그녀 중 우리 슬프지 나도 세상에 지적이 안될지 끝난 두 분이 뿐인걸 알겠지만 어린 적 춤은 아직 노래하네 어젠 나 힘들고 지칠게 다 잃어준걸 꿈의 현상 같이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 맘에 내 맘에 내 어수러짓 가림어진 나이기를 밝혀주는 이 노래를 함께 해 봐 1, 2, 3, 4, 5, 6, 5, 6, 7, 8, 9, 10!